안녕하세요 금일은 K조선의 석유제품 운반선 수주 소식과 현대 3호 중공업 LNG 운반선 인도 소식 선박에 적용된 기술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K조선 구 STX 조선해양은 최근 현대 베트남 조선이 수주한 석유제품 운반선과 동일 선종을 수주하였습니다. 선박을 발주한 선사는 싱가포르 선사인 퍼시픽 캐리어 PCL입니다. 수주한 선박의 척수는 두 척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2019년 PCL선사가 발주한 선박 세척에 추가하여 옵션으로 포함된 두 척에 대한 확정 발주인 것입니다. 선박의 사양을 살펴보면 MR탱크급으로 오만 데드웨이트 석유제품 운반선이며 국제회사기구 IMO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충족시킬 친환경 유조선으로 건조될 예정입니다. 선가의 수준은 정확히 공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현대 베트남이 수주한 오만 데드웨이트급 PC선박의 선가 4,200만 달러 수준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제한하면서 석유제품을 수급하기 위하여 아시아 및 중동의 선박을 이용하여 수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선박들의 운인비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조선은 2021년 KHI 인베스트먼트 유암코 컨소시엄을 새 주인으로 맞으면서 회사는 STX 조선해양에서 새롭게 K조선으로 사명을 변경하여 영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추가 소식으로 LNG 운반선의 간략한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현대 3호 중공업은 노르웨이 선사 크누센의 LNG 운반선을 건조하여 인도하였습니다. 선박의 사양은 한국조선해양의 최신 선박 사양인 LNG 화물창의 기화가스를 재액화하는 설비, 선박 하부에 공기를 분사하여 선박을 효율을 높이는 공기윤할 시스템, 대어 로브리케이션 시스템, 선박 엔진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선박의 전력을 생산하는 축발전기, 쉬프트 제너레이터 등을 설치합니다. 또한 선박의 선체를 최적화하여 선박의 추진 효율을 높이 헐 아프터마이즈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박의 엔진은 윈지 디사의 LNG 이중연료 추진 X-DF 엔진을 설치하며, 화물창의 컨테인먼트 시스템은 GTT의 마크3 플렉스를 적용하였습니다. 현대 3호 중공업은 지금까지 크누센의 15척의 LNG 운반선을 인도한 실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조선소에서 크누센 선사에 영업하여 수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크누센 선사는 한국조선해양의 주요 고객 중 하나인 것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